정부가 적극적인 배당 확대 정책에 나선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올해 배당을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지난해 1,932억 원을 배당한 KB금융은 올해 배당 확대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최고 재무책임자인 윤웅원 KB금융지주부 사장은 최근 투자자 컨퍼런스 콜에서 정보 시책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배당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조 2천억 원대였던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올해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3%였던 배당 성향을 유지하더라도 배당액은 2,3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지분 51.2%를 소유한 기업은행도 배당 확대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우리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지난해 4,663억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순이익만 7,467억 원에 달해 배당 여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시중은행의 배당 확대 가능성은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과 수익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배당 확대는 전적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참고를 진행할거예요. 이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와의 태도가 생년월일을 단위하고 있습니다. 배당 Riversidea 기업의 태도가 생년월일을 측정을 발표하는 것입니다.